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요것도 주고 의사선생님이랑 예진도 합니다 타이렌으로 안 사놨다 그러니까 타이렌으로 먹으라고 하고 여섯개 먹으라 그랬나 최대가 여섯개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휴가를 갔다 왔더니 엄청나게 쌓여버린 택배를 냅니다 택배를 이달아트 때문에 미리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되게 많이 와있어서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일단 요거는 휴가가기 바로 전날 저녁에 와가지고 제가 미리 뜯어보내거든요 요거는 그냥 수화로 거시키고 이달아트에 쓸 애들이랑 그리고 그냥 없어서 필요할 것 같은 애들을 미리 샀어요 미리 샀는데 근데도 또 부족해가지고 또 수화를 샀습니다 수화가 어딨지? 이제 30분? 좀 더 됐는데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맞은 조이에 통증이 좀 있기는 하죠 독감 맞았을 때랑은 아직까지는 비슷한 느낌? 네 이렇게 이달아트에 쓰였던 수화로비스키 진주들이랑 그리고 요거 요거 제 손에 있는 거 이것도 거의 이달아트 위주예요 그래서 와도 요만큼 약간 뭐랄까 이런 과도포명을 좀 지향해줬으면 하는 하여튼 여기 여기는 사실 가격대비 퀄리티가 엄청 좋진 않아가지고 너무 비싸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항상 새까말까 망설이는데 또 사버렸네요 제가 이 모양을 좋아해가지고 귀여운 멘토스를 같이 넣어주셨어요 샀는데요 요 색깔 수화가 제가 사는 곳에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사고 요거 보세요 짱크죠? 미러인데 원래 미러가 요정도 사이즈잖아요 원래 보통으로 많이 쓰는 게 요게 14mm이라 그랬나? 그래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엄지에 꽉 찰 것 같아서 너무 귀엽죠? 요즘 귀여운 거에 빠져있는 저는 또 귀여운 거를 이렇게 구매를 해버렸습니다 조약돌 파츠 컬러별로 조약돌 파츠 컬러별로 조약돌 파츠 컬러별로 그리고 요런 거 그냥 기본템도 떨어져서 샀고요 그리고 귀여운 곰돌이 곰돌이도 이달이한테 넣는 애여가지고 같이 샀습니다 라운드도 떨어진 이달의 아트들이랑 그리고 그 외의 재료들을 조금 샀는데 이 프레임들은 이달의 아트들 써야 해서 추가적으로 더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건 그냥 귀여워서 이거는 이달의 아트라서 이것도 그냥 귀여워서 되게 귀엽더라고요 어떤 다른 네이샤 원장님이랑 콜라보를 한 거래요 너무 귀여워서 또 샀고 또 떨어져서 사고 줄천 체인들이랑 이렇게 디올 샤넬 파츠들 제가 원래 이런 거에 은근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관심이 생겨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디올 왜 이렇게 맛있었어? 5개만 사려고 한 거를 제가 너무 장바구니에 많이 담았나봐요 각종 스티커들 이거는 도매 헤엄만 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로고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어쨌든 이거 써보고 싶었는데 뒷북이긴 하지만 그래도 샀다는 거 이 팁은 4호 위주로가 지금 4호가 많이 없어서 4호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썸머 피치 스캅처 아 스캅처 브러쉬인데요 왜 제가 산 건 스캅처 브러쉬고 이거는 연장할 때 쓰려고 샀어요 아크릴 이제 원래는 이렇게 짜서 쓰는 타입의 폴리젤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그게 제가 항상 해외 직구를 구매하다 보니까 너무 배송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거 한 번 써보려고 일단 두 통 먼저 샀습니다 컬러가 다양하게가 아니었나 피치랑 클리어 있었나 근데 저는 클리어로 샀고요 이것도 같이 옵션에서 살 수 있어가지고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수업 말고 일반 팍키를 하나씩 넣어놓으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다갈대가 만 원대 후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거치고는 퀄리티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달이한테 텐데 부족한 거 샀어요 이거 너무 귀엽죠 해바라기 아직 끝나지 않는 여름이야 이거랑 이것도 이 프레임 심플 프레임들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수월 나와서 쓰기도 괜찮아요 이거는 제가 원래 쓰던 모양이랑은 살짝 다른 프레임인데 이 모양도 예뻐가지고 분해를 했고 나머지도 그냥 떨어진 애들 한 대개씩 더 샀습니다 오늘의 떼샷이에요 이거 또 언제 정리하지?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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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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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이달아트 제품이어서 샀구요. 이거 하나만 또 안샷더라구요. 이거는 메이크인에서 보내주신건데 이거 인터넷에 많이 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큰데요? 이런데 못하고 엄지발가락같은데 넣을 수 있는 사이즈? 이런 호바이카같은 호바이카 동그라미 요즘 많이 하더라구요. 여기저기서 되게 많이 보이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귀여운 꽃 이거는 제가 따로 구매를 한건데 여름뿐만 아니라 가을까지 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세트로 샀어요. 되게 생각보다 묵직하고 안에 여러가지 컬러랑 여러가지 색깔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냥 이걸로 스톤그라데이션 하듯이 올려줘도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반구모양 온 오로라 같아요. 제가 이번에 산거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금 더 크고 모양이 좀 더 다양한 느낌? 귀여운 곰돌이 스티커입니다. 요즘 확실히 키치한게 대세긴 한거라 일단 퍼스트 스트릿에서 새로 나온 컬러고 가을 컬러들이에요. 마블 앵그랑 폴 앤 어텀이랑 폴 앤 어텀 뭐지? 뭐가 다르지? 아 이거랑 이거랑 색감이 다른가봐요. 찾아봐요. 일단 열어볼게요. 이거는 버터 리얼 실버 호일이 같이 들어있어요. 뭔가 오 진짜 리얼 실버 호일이에요. 대박 이거는 잘못 열면 안될 것 같은데? 다시 넣어줍니다. 여기는 항상 이렇게 엄청나게 큰 차트판이 있죠? 어? 이번에는 저번이랑 다르게 발색할 수 있는 팁도 같이 들어있어요. 아 요거에는 골드 호일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실버 들어있고 하나는 골드 들어있어요. 차트판은 차트판은 둘이 동일합니다. 똑같이 생겼고 여기에는 콩 젤이 두개가 더 들어있는데 제가 촬영한다고 선생님이 엄청 조롱이 나가셨는데 진짜 저희 가게 종소리 울릴 때까지 몰랐어요. 나가고 계신 거를 진짜 웃기다. 어쨌든 이건 탱글 클리어 젤이고요. 요거는 마블 화이트입니다.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가을이 되니까 딥한 느낌의 컬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마블 앤 그라라는 이름에 걸맞게 마블이랑 그라 되게 잘 될 수 있도록 나온 상품이라서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을까 되게 특이해 보이는 컬러가 갈색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별로 시럽에서 예쁜 컬러를 본 적이 없거든요. 딱 정석 고동색 같은 느낌이고 뒤에가 살짝 비칩니다. 어? 되게 결이 남지 않네요. 결이 남지 않아. 시럽 자국이 남지 않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발색샷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부러 대충 발랐거든요. 결 지게끔? 근데도 결이 별로 지지 않아요. 요런 느낌? 요렇게 지금 결진 거 보이시죠? 되게 얇게 발랐어요. 근데 겉에서 봤을 때는 되게 부드럽게 잘 표현이 돼요. 오! 이거 이쁜데? 그라데이션 되게 잘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두 꽃은 원 꽃보다 양을 조금 더 넉넉하게 해서 결이 안 지게끔 부드럽게 발라볼게요. 이거 호박 마블 할 때 사용하셔도 될 법한 주황 색깔이에요. 저 지금 되게 대충 발랐는데 균일하게 발렸죠? 요렇게 완전 흐르는 질감은 아니고 약간 쫀득하긴 합니다. 똑같아요. 3 4 5 5 5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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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거는 세리오꺼 키티클 리무버 이것도 다 써가지고 1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사고 펌투랑 펌프 그냥 이렇게 계속 왔습니다. 안에 공병이 있나? 공병은 이렇게 두 개 들어있어요. 공병 잘 안 깨져가지고 그냥 계속 쓸 수 있고 그리고 샌딩도 저는 세리오꺼 맘에 들어서 이번에 몇 대 더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니퍼 저번에 니퍼 수리했다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니퍼 새로 샀어요. 블랙스완 프리미엄 끝 와 난리인데? 뿅 이거를 언제 다 치울까요? 큰일이다. 물뺀 큰일이다. 진짜 큰일인데? 일단 물티슈로 하나 가져가겠습니다. 아 이거 치울걸. 아 더러워졌네. 아 더러워졌네. 이건 아마도 메일 선반일 것 같아요. 이건 아마도 메일 선반일 것 같아요. 이건 아마도 메일 선반일 것 같아요. 이건 아마도 아마도 enfin 이걸 아마도 아마도